이런 힘들고 지친 재난 현장 속에서 왜 저렇게 잘생긴 걸까요?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저걸 또 저렇게 고치고 있다 고장 났습니까? 네 네 전원이 안 들어와요 듣기로는 뭘 잘 고치신다고 잘 오셨네요 사람도 잘 고치고 기계도 잘 고치고 대충 다 잘 고쳐요 잘 못 고치는 건 여신뿐이랄까? 와야! 아뇨 남녀가 유별한데 밑풍 양속을 해치는 이 그림이 뭐지? 자자 해서 안 해서